반갑습니다. 김재미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2022년대랑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여러분들 무엇이냐 하면 연말에 비트코인 폭등장이 예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제가 볼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64K 그리고 67K쯤에서 한번 조종장이 나와줄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10월달부터는 바로 70K를 넘겨주면서 미친 폭등장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10월달에 미친 폭등장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가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한 거냐 제가 올해 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요.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작년 비트코인 이때부터 이제 가시아가 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4년 전에 기억나시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돈이 엄청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으로 이어진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계속해서 해주면서 시장에 많은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 진짜 엄청 풀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4년마다 이제 반감기 상승 사이클을 갖기는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이 견인하는 거죠. 항상 이 비트코인 상승장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냐 하면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제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연말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죠. 이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2021년 고점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장에서 400k까지도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로 치면 약 5억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가격 대비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 20에서 30배도 바라볼 수 있겠죠. 네 여기에 200배, 300배 상승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승장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들어가면은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장인 코인장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재 코인 시장에 저평가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엔 알트코인들도 전부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되는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데 상식적으로 채굴 단가가 안 맞아서 채굴자들은 계속 적자죠. 또 러시아랑 중국이 이번에 채굴 합법화를 하면서 채굴 난이도는 더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채굴을 하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욱 저렴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되면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을 다들 슈퍼 상승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2억, 3억을 넘어서 5억, 10억까지도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트코인을 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전에 인터넷 버블닷컴처럼 긴 시간을 들여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코인 이용자 수는 지난 불장이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올해 12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배 상승하고 300배 상승하는 그런 대선 관련 테마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이 또 비트코인 시즌이라서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은 2배, 3배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배, 200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연말에 금리 인하해서 오르고 상승 사이클이라서 오르고 반감기라서 오르고 연말이라서 오르고 대선이 있어서 오르고 러시아, 중국이 다시 채굴을 해서 오르고 뭐 여러가지 합쳐져서 100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을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 여기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5613-9758 이쪽으로 미미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주일, 이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미미라고 제 차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담아두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 건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기 보시면 1년 전에 담았어봐. 벌써 이렇게 4배 상승하고 10배 상승하는, 2배 상승하는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버시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